온 것을 환영해. 어서오세요. 과학행성 고대 과학행성에는 마법의 백과사전 세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백과사전은 세상의 모든 의문에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식의 세상을 헤엄쳐봅시다. 안녕? 나는 토토야. 난 동물들을 많이 알아. 동물 백과사전 바다 동물 안녕? 난 바다생물을 치료하는 의사 묘묘야. 해양구조를 나가자. 해양을 나가자. 해양생물을 구조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한번 알아보자. 누가 갇힌 거니? 보거가 꼼짝을 못하네. 빨리 구출해야 해. 보거에 쓰레기가 많이 끼었어. 치워주자. 숨을 내뱉도록 보거를 두드려봐. 보거가 살았어. 보거가 배고파. 먹여주겠니? 우리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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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흥오. 태양동물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예! 저런! 쥐가오리가 덫에 걸렸네! 쥐가오리가 그물에 걸렸어! 풀어주자! 쥐가오리의 심장을 찾아보자! 안좋아! 쥐가오리는 심장박동이 없어! 세동제거기를 써야해! 쥐가오리는 이제 괜찮아질거야! 잘했어! 쥐가오리가 뭘 먹고 싶어해! 먹여보자! 해양동물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산호가 아파보여! 산호가 아파보여! 닦아줘야해! 좋아! 바닷물이 깨끗해졌어! 불가사리가 산호초를 파괴하고 있어 그들을 멀리 날려버려! 산호가 구조됐어! 고마워해! 애교을 회사 선생님! 폴렙이 배고파! 먹여보자! 아아 아웅 해양동물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조개는 어디가 아픈 걸까? 조개 깍떡이 안에 쓰레기가 찼어 도와줘야 해 너가 깍떡이 안에 쓰레기 조개에게 옷을 입혀주자 조개의 진수가 아름다워 조개가 배고파 먹여보자 고맙습니다 우리 돌고래가 심하게 다쳤어. 돌고래가 낚시 바늘을 틀렸어요. 세경이 많아서 닦아줘야 해. 아주 잘했어. 돌고래의 상처가 다 나왔네. 돌고래가 물고기를 먹고 싶어해 줄 수 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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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소라개 위로 바위가 떨어졌구나. 구해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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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게는 이런 껍데기가 필요해 찾을 수 있게 도와줄래? 이제 소라게가 무사해 고마워 소라게가 배고파, 먹여 보자 우리가 지켜줄게 아귀는 뭐가 문제일까? 세상에, 아귀의 발이 부러졌네? 도와줘야 해 아귀의 발이 부러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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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나았어 아기가 배고파. 먹여 보다 아아앉 하하하하 태양동물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고래는 어디가 아픈 걸까? 저런, 고래가 쓰레기를 많이 먹었네 위장을 세척해야 해 고래 위장에서 쓰레기를 치워줘 위장에서 처리하고 세척해야 해 뭐냐? 끝 tried 고래 위장이 깨끗해졌어 이제 건강해 고래가 배고파 잔뜩 먹고 싶어해 해양동물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해파리가 중독됐나봐 해파리가 오염된 물에서 헤엄치다가 병에 걸렸어 도와주자 해파리에게 소독제를 발라주세요 헉 헉 헉 헉 헉 헉 캣파리가 나았어 캣파리가 배고파 먹여 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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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동물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으 으 2 으 거북이가 아파 보여 상황이 안 좋아 거북이가 더러운 걸 벗고 식중독에 걸렸어 구해줘야 해 저런 거북이가 해류에 밀려 넘어졌어 다시 해봐 해류가 다시 오고 있어 서둘러 다시 해봐 잘 됐다 거북이가 살았어 거북이가 배고파 보여 해초를 먹여주자 해안 동물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바다코끄르는 어쩌다 다친거지? 서둘러 바다코끄르가 배랑 부딪혔어 도와주자 잘 connection 이An begin 뭔가 그런데 내가ibilidad 흐흐흚흐흐흐흐 포함 도와주자 호들었는 소 난 신 바닷코끼리 머리에 큰 옷이 났어. 얼음을 올려주자. 바닷코끼리가 다 나아서 기분이 괜찮아졌다. 바닷코끼리가 배고파. 먹여 보자. 해양 동물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바닷코끼리가 다 나아. 바닷코끼리 머리에 큰 옷이 났어. 바닷코끼리 머리에 큰 옷이 났어. 바닷코끼리 머리에 큰 옷이 났어.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